강서구가 강서구의 주거환경개선을 함께할 원도심 활성화 구민소통 서포터즈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합니다. 원도심 활성화 구민소통 서포터즈는 재개발, 재건축에 도움이 될 아이디어를 모으고 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원도심 활성화 정책 방향과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원도심 활성화에 관심 있는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동기, 개발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. 신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공지 새소식에 있는 안내문을 확인한 후 전자우편이나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에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. 기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됩니다.